일본의 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 1980년 8월에 일본의 한 여객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단 4명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500여 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대참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가와구치라는 한 남성이 가족들에게 남긴 그런 쪽지에 담긴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내용이 각 신문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세 딸들아 아빠가 없이도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를 잘 도와주거라 아빠는 아마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폭발음이 들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러고 보니 어제 우리 저녁 식사가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이 되었네 여보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들을 아이들을 잘 부탁해 지금 비행기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어 그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줘서 모두 고맙고 감사해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생애의 마지막에 분노를 또 어떤 사람은 이 유서에 담긴 글처럼 감사의 그 글을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도바오르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편지에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담아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과 바로 우리들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담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7번의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1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바오르의 에베소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정체성과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즉 로마에 이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중익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기 바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바오르의 틈만 나면 그 교회의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와 안에서의 그 하나담이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하나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성삼위일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라는 그 하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담에 있어서는 작게는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의 그 하나담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하나담 더 크게는 이 사회에서 믿음의 그 형제와 자매들과의 그 하나담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담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이루된 그 하나담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담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담을 우리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하나담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담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구원 받은 성도들의 그 정체성과 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10절의 그 말씀에서 끝으로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구원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통한 연합과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물론 영적인 삶에서도 구원 받은 성도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요 이미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맞이해야 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두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바울은요 우주에 가려면 그 사람이 바로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반드시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러와야 할 그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꾀, 꾀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모는 처음에는 아주 그렇듯한 그 거짓말로 우리들을 꿰어서 점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하는 그 죄악에 빠트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짓말들이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아휴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가 제가 되나? 아휴 아직 젊으니까 그냥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휴 아주 작은 것인데 이번에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아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입중의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와 이것이 나에게 큰 기회 있지 않아? 아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운데 한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마귀의 능력, 마귀가 꿰는 그런 능력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치나 어떤 결심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12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씨름이란 고대 운동 경기 중에 한 종목이던 그 레슬링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로 칼이나 총검을 가지고 몸으로 맞부딪혀 싸우는 바로 백병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오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그런 세계에 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는 민감해졌지만 영적인 그 분별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동치자들, 권세들 세 번째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런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세력들을 한마디로 말씀해주셨어요 뭐냐면 마귀의 수화들, 바로 사탄의 수화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바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상당히 계층별로 잘 조직이 되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을 공략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그 수화들은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어떤 군사적인 그 통치들로 공격을 하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용하는 어떤 이단들과 점쟁이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고 싸움과 폭력과 모든 사기와 거짓말과 같은 그런 어둠의 온갖 그 죄악들로 공격을 하고 마귀의 수화인 귀신들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로 성도들을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수화들은요 마치 그 배고픔에 지친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을 것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돌아다니면서 그 먹이감이 딱 발견되면 그 성품 주위에 가만히 있다가 틈이 생기면 항상 그 대리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봐도요 이에 대한 예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하와는요 아주 그렇듯한 거짓말을 가진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그 천사로 위장하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꼬여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귀에 있어서는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불과해요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진승성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 사람들도요 언제든지 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기 쉬운 그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악한 날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당시처럼 보금에 대해서 그리스오인에 대해서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악한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사단의 권세가 자신의 그 마지막 대임을 알아차리고 그냥 대포동을 일으키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바락하는 그 날을 가리켜서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스교의 그 성도들과 또한 우리들이 이런 마지막 날이 닥치더라도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서서 대적하여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굳게 서기 위해서 바로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믿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라면요 항상 주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기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바울이 말하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그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그 전신갑주와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적군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갑옷이라 생각하는데 이 갑옷뿐만 아니라 바로 공격력 무기까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14절부터 17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띠었던 그 허리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남성분들이 바지를 고정하기 위해서 허리벨트가 아니라 군복에 딸린 그 띠로써요 이 군복에 그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하거나 어떤 호심경이나 그 칼집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또한 허리띠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은 이 전투의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또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몸을 보호하면서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날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허리띠를 꽉 조이지 않고 막 싸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내리게 되죠 그 흘러내리게 되면 우리는 주로 뭐예요? 흘러내린 상태에서 싸우나요? 그렇지 않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바지를 딱 죽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군의 칼이 자신의 목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그 막강한 그 마귀의 그 세력들이 세력들의 공격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복음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마귀들의 그 공격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런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부터 허리까지 때로는 이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그 보호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호심경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오장육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생명력을 지켜주는 그 보장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을 우리는 소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이 군화라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잠시 군화가 옆이 헤어졌던 바닥이 헤어졌던 간에 하게 되면 쉽게 군인들은 발을 다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든 강이든 돌밭이든 어디든지 달려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발이 없거나 신발이 헤어져서 발을 다치게 되면 적진에 달려가 싸울 수도 없고 적군이 공격했을 때에 그들과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15절에서 도대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과 이 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바울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온 찬양에도 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시죠? 이런 것처럼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 산을 넘는 그 자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아! 이 사도바울은 바로 복음 전파를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이가 강조하는 것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도바울은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전투와 같은 그런 안전한 신발이 되어서 성도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신발을 신어서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신을 그 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평가 바로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 즉 진정한 평화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요 성도들이 항상 이 복음에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항상 주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방패는요 스쿠트음이라는 것으로 약 1.4미터 정도의 그런 원형과 또 직사각형으로 된 그 목판으로 된 그런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로는요 적군이 쏘는 그 불화살들을 다 막을 수 있고 그림에서와 같이 전방에 여러 개의 그 방패들을 쭉 있게 되면 어때요? 앞에는 큰 벽 위에는 지붕을 만들게 되어서 적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요 악한 자들이 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그 여러 가지 그 불화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유혹, 회의, 분노, 좌절, 교만, 자포자기, 죄책감, 수치심, 질투, 의심, 정욕, 탐욕 수없이 많은 그런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쏘는 그런 불화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믿음 등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투구는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청동 사이에 스폰치나 부드러운 가죽 같은 걸 대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이 투구를 쓸 때는 대개 이마와 코, 뺨을 가리는 그 보호대와 함께 착용하면서 자신의 그 머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이 전쟁터에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또 그러하여금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진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불화살을 쏠 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쏠 때 과연 우리 몸에 어디를 조준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그런 생각, 머리를 공격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고서 의심을 가지고 회의감을 빠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을 대해서 망각하고 난 구원받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쉬운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전에 나오는 이 검이라는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검은 양날에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날이 서 있고 아주 가벼운 로마의 단검으로서 일반적으로 백병전을 할 때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와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검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검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 뭐라고요? 입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그 교활한 그 어둠의 그런 영들이 공격할 때 그들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냐 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백병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단검 사람이 부딪혔을 때 서로 칼을 찔려서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하는 그 단검을 바로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도 우리가 악한 영들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할 때에 사용되는 그 단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성령의 검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 등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 구절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다음기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그가 이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들어가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성경을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전신갑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끝난 그 17절에 이어지는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그 의미를 가진 디아라는 헬라와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사가 갖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짙게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채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온전히 닳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라면 그 채첨단 무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보다 잘 착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전투, 영적 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고 또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최선과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요 그 보금의 비밀을 담대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부탁, 기도의 그 부탁을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니, 뭐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에 이 에베소설의 편지를 읽을 당시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보금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바울 자체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자신의 생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상황 자신이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에베소교의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 보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런 목장에 우리 목자와 목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점점 그 보금을 전한다거나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바라보기를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악한 형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우리 그리스오인들을 바로 그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인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격을 맨 공격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관해서 하나 되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항상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라이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부부께서는 부부 서로를 마주 보면서 또 아니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세토바 우리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마주 보시고요 쑥스러우시겠지만 마주 보시고 이 중요한 감정을 담삽니다 너무 무뚝뚝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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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